제스칼텍스의 도라에무 제스칼텍스의 도라에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나중에 하나 먼저 하나 나중에 할게요 홈베구에서 2위 하나 3위 하나 다르죠 다르죠 앞에 깔려있는 거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앞에 깔려있는 거 뭔지 아세요? 앞에 깔려있는 거 뭔지 아니소요? 뭔지 알아? 에이유 너도 아니? 아니요 뭐야 지윤 이게 뭘까? 땅따먹기 자 우리 라떼팀 하겠는데 제가 먼저 하는 걸로 갑니다 일단 진짜 왜 그래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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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돼요? 한 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닥은 안 돼요 이제부터 아 따닥은 안 되는 걸로? 2단 또 가요 2단 또 갑니까? Think 3단 또 가요?? 그럼 이래 왜 기다려? 아 안 dole 뭘 잘해, 뭘 잘해. 이렇게 받는 건가? 네. 하고. 밸런스, 밸런스. 망을 잘라, 망을 잘라야 돼, 망을. 와, 이게 이르네, 아. 단번? 미리 죄송해요. 돌 때, 돌 때, 돌 때, 돌 때. 밸런스. 잡아, 잡아. 단번호. 오! 하단. 시작도 못 되는데. 우리 건 구르더니 왜 이렇게 안 굴러? 돌 때, 돌 때. 발이 커, 발이 커. 돌 때, 야. 야, 도는 게 안 된다, 큰일 났다, 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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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못 도겠는데? 근데 여기, 뒤로 잡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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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너가 안 돼, 지금. 너가 안 돼. 너가 안 돼? 아 너무 안정적이야. 얘가 너무 안정적이다. 뭐야. 괜찮아 괜찮아. 저 돌 때 돌고 빨리 육을 찍어야 돼. 돌고 빨리 육 찍어도 흔들릴 것 같아요. 딴 딴 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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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스피드야. 요즘 배구의 대세가 스피드 배구 아닙니까. 아 스피드. 둘 둘 하나 둘. 돌고 찍고. 그렇죠. 좋아. 좋아. 두 발 두 발 두 발 찍고. 그렇지. 스피드벨이. 잘 봐야지 잘 봐야지. 숨이 좀 차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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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사단은 어렵네. 사단이 진짜 어렵다. 큰일 났다. 자 기다려. 정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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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쳤어. 기다려. 아니야. 못 봤으면 됐어. 이런 거요. 여기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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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 바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여기 있습니까. 이건 너무 있어. 이건 너무 있어. 시작하기는 치워왔어. 지금. 좋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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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라요. 안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본인이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안 맞아. 5, 2, 2, 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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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복이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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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어야 해서 우리가 멘탈이 부러졌어. 아 밟았어요. 그래서. 야 먼저. 그렇지 않았어. 안 돼요. 자, 앞으로 좀. 잘한다, 잘한다.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와, 잘한다. 야, 나 잘한다. 안 돼. 저거 딱 기술이에요. 쟤는 너무 못해요.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오케이. 자, 이제 팔로워야 돼. 한 번은. 우리 모든 대구에서 감독님들이 이러십니다. 한 번에. 아니, 감독님들이 이야기하다. 한 번의 기회는 와. 바로 이 장면이죠. 빨리 가자. 하나, 둘, 셋, 너너너너너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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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아. 미치겠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시간 넘었다가 오라고 해요. 거의 끝났어요, 끝났어요. 진짜 웃겨. 들어봐봐. 수지야, 들었어. 아까 들어봐. 미치겠다. 승리팀은 소영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패했지만 선물 다 드리자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게 없어요. 팀이 또 GS 카책스다 보니까 사실 뭐... 아, 맞네. 우리 충전 성공했어요. 오, 오겠다. 전이에요. 또 트레마 방금 끼워서 다듬는 거예요? 안 꼈어요? 박수. 박수요. 우리 라떼매는 특별한 오프닝 없이, 갑자기 밑을 곳도 없이, 갑자기. 확 들어가고, 확 들어가고 놀다가 확 끝나는. 근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세 분이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다소곳하는 어떤 느낌으로 갑자기 왜 들으세요? 콘셉트예요. 라떼맨 하면 무조건 있는 순서가 있죠. 자기소개요? 어? 뭐... 라떼맨 말이야. 아... 좀 몇 번 봤어요? 아... 서로 읽어주기? 안 맞나 봐. 나 봤어. 재영 언니랑 다영 언니 하나. 3천 득점에. 셋, 주인공! 자존심... 가운데. 나는... 자, 그럼 먼저 우리 강소희 선수가 갖고 있는, 결국. 강소희... 내 거 갖고 있는 사람? 반? 어, 어. 수진이. 너잖아. 어, 잠깐만. 지금 이 우승의 발성. 어, 나 이 발성 난 갖고 싶어. 아니, 발성 진짜 잘. 이거 뺏어요. 자, 안혜진 선수가 소개하는 강소희. 그녀는 누구일까요? 보지 마. 알았어. 쟤가 싫어요. 오케이. 큐. 내가 무슨 기름 쓰는지 알아요? 경유? 휘발유? 아니? 소희유. 옴니유. 어? 네, 왜요? 네, 왜요? 네, 왜요? 오케이, 진짜. 예. 제스카이텍스의 강심장. 강심장? 강소희입니다. 와, 진짜 어렵다. 침나와. 기대되는데? 아, 침나와는 또 처음이에요. 신선해. 아, 되게 신선해. 한수진 선수가 소개하는 안혜진. 그냥 누구일까요? 내 친구들은 구스다운 패딩이 있는데. 나 니가 하는 거 아니지? 너가 알거면 얘가? 언니가 하는 거예요? 어? 널 리액션 안 했는데. 너 믿기만. 죄송해요. 나 때문에 안 봤네. 좀 봐주세요. 죄송해요. 티봤어. 나 때문에 많이 인사해주세요. 내 친구들은 구스다운 패딩이 있는데. 다 먹었어. 나는 무슨 패딩이 있는지 알아? 모르지. 안혜진 아름다운. 제스카텍스의 도라에몽 안혜진입니다. 오. 아, 민망해. 아, 이거. 근데. 제스카텍스의 도라에몽 안혜진입니다. 강수진 선수가 소개하는 한수진. 그녀는 누구일까요? 나로 말할 수 있을까. 수진 선수. 세계 3대 마요가 뭔지 알아요? 3대. 가분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일단 들어놓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수진 선수. 세계 3대 마요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찬치 마요? 치킨 마요? 제 마음을 흥치진 마요? 시에스카텍스의 잔근육 담당 한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보여줘. 근육 보여줘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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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갈수록 이제 편해진 거죠. 아. 잘 모르겠다. 나 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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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까불이 갈다, 까불이. 까불이.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그만.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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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